아기가 왜 있는 거예요? 똥별이 누나랑 한번 시간 가져볼까요? 뽀뽀해 주세요. 아닌가? 뽀뽀해 주세요. 아이고, 안 되는 거 지지예요, 지지. 누나 손 먹어요. 안녕. 왜 못하게 했죠, 영아. 자, 어떡해요? 뭐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울음 터졌네. 응, 누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결국 이슨 아빠가 출동했네요. 아이고, 잘 알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기를 볼 줄 아네. 진짜. 어떡해. 애기를 울려서 우리집 애기를 해. 엄마. 맘마 먹자, 맘마. 지금 우리 맘마 먹을까? 맘마. 맘마. 위에만 살짝. 위에, 맞아. 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저희도 국밥 먹을 때도. 아, 이빨 중에. 아, 이빨 중에. 어, 이 봤어요? 어, 이, 이가 너무하네. 아, 이빨 중에. 맛있다. 아니,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이빨. 먹여도 돼요? 혹시 먹여볼 수 있어요? 어, 네. 윈터 누나가 똥별의 이유식을 먹여보는데요. 귀여워.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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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옥무여. 어떡해. 어이구. 꽤 능숙하게 잘 먹이네요. 좋은 밤 돼. 좋아, 누나가 먹여주니까. 어이구, 잘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원래 얘가 딴 사람을 주면 낯설어서 밥을 안 먹어요. 아, 진짜? 엥? 윈터 누나가 주는 거 좋은가 봐요. 아이고, 얘도. 먹장이네, 먹장. 먹장, 먹장. 먹장 안 계세요. 진짜 맛있는데. 오, 귀여워. 오오, 이모 좋구나. 어이구, 누나한테 손 내민다. 좋은가 보다. 아이고, 예식 때문에 또 한결 친해졌네. 마마 먹을까? 아우, 카리나 누나도. 준범이야. 아우,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덜적이네. 아이고, 저덜적이네.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더 좋아해. 알았어, 알았어. 아, 잘 먹는다. 기다려. 아, 귀여워 죽겠네. 잘 먹으니까 좋다. 그니까.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부르죠? 형부.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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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가... 형부 형부? 형부 형부. 무슨 형부? 우와, 저 형부 처음 불러봐요. 진짜요? 형부가 없어. 지민아, 민정아 이렇게 불러, 불러. 맞아요. 민정이 지민이. 반 이상을 다 먹었네? 아이고. 진짜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뭐야, 이거야. 뭐야, 이거야. 뭐야, 이거야. 혼자, 혼자 무슨. 자세겠다.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야, 야무시게 먹이네. 아, 뭐야. 야, 뭐, 잠깐만. 너 그렇게 안 웃잖아. 약간 플로팅 당한 거 같아. 약간 지금. 야, 꼬시지 마. 야, 뭐야. 누나들 꼬시지 마. 누나 심장이 약해. 누나한테 지금 플로팅 날리셨어요. 밥, 암마도 잘 먹고. 너. 8개월 플로팅 장인이에요, 우리 똥별이. 10개월. 먹을 동안 제 음료 좀 만들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커피, 커피 좀 내려줄게요, 커피. 좋아요, 저희 커피 진짜 좋아요. 커피. 준바미. 마마. 준바마. 준바마. 이거 뭐예요? 준바마, 안녕. 안녕, 나는 윈터라고 해. 준바마. 준바미 오늘 쪽쪽에도 뗐어요. 준바마. 준바미.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맘마 먹을까? 맘마. 귀여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뭐지, 뭐지? 누가 그렇게. 뭐지? 표정 저거 설마, 설마. 어이, 응가 하는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어? 초면에 응가까지? 응가다. 응가다, 이거는. 어? 어? 응가다. 아이고, 열심히. 화이팅! 아이고, 누나들 열심히 응원해주네요. 아이고, 할 수 있어. 아아악. 아아악. 아, 언니들 너무 귀여워. 썼다. 어? 아, 어저께. 진짜로? 맞아요? 뭐가 힘이 빡 풀리는 느낌이었어? 아아악. 얘가 이런 저기, 이런 막. 아아악. 아아악. 아, 마지막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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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거. 아, 정말? 나 그거 웃긴 줄 알았는데. 원래. 아아악. 끙하쌀 때 표정. 표정 진짜 짱 귀여운데, 잠깐만. 끙하쌀 때는. 주름이 이렇게 잡히는구나. 아, 아빠가 역시 잘하네요. 나도 완전 응가인 줄 알았는데. 아아악. 아아악. 어이구, 기분 좋아. 아아악. 기분 좋아? 진짜. 기분 좋아? 줌범아, 참 이거 좋아하지? 하하하하. 아, 너무 귀여워. 아아악.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누나들 쓰러진다. 아아아으. 아, 언니들이 다 귀여워. 아, 봐. 리액션이 너무 좋다. 맨날. 말 없는 애랑 있다가. 말 없는 애랑 있다가, 리액션 좁니까.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너랍지. 줌범아. 이게,いい spa Abb. 누나들이 놀랍게도 하트랑 별인데 맘에 들어? 누나들 좋아? 이거 괜찮아? 안녕? 뭐 줄까? 물 줄까? 형부! 어 왜요? 물 줘도 돼요? 어 좀 마지막으로 먹여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귀엽다 진짜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 똥별이도 이제 누나들이 편해졌나봐요 그러게요 나 진짜 너무 귀여워 아니 원래 이렇게 낯을 가리는 애가 낯 안 가리는데요? 어떡해 맛있다 어휴 똥별이한테 눈을 못 대네 나 스나이야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게 움직이지? 내 똥별이 진짜 현이 언니랑 닮았어 아 진짜? 나는 형부랑 닮아도 못하겠는데? 맞아 반반 있어요 엄마 아빠 참 유전자의 힘은 신기해요 맞아요 신비로워 아아 한 끈 마시죠? 한 끈 마시죠? 예